이번 판은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다 근데 바루스가 살아남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합인데 요네 아칼리아한테 바루스 삭제되고 아 케넨이 공 써주면 괜찮으려나?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차피 다치가 다음 같은 생각이 이제 무슨 생각이냐 아 로또 장첨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30억 받는다고 했을 때 20억은 저축하고 5억은 뭐하고 3억은 뭐하고 생각 다 해놓은 거야 근데 그냥 당첨이 안 된 거죠 되게 좀 허무하달까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래요? 저금이요 로또 당첨되면 아이 상상 안 해야겠다 애초에 로또 사지도 않은 아니 로또라도 사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 로또 안 샀는데요 아 그리고 저번 대선 때 근처 아파트 단지 무슨 주민센터였나? 투표를 하러 갔거든요 거기 가면서 아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집은 얼마일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한 8,9억 하더라고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되게 신식 아파트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어렸을 때 살았을 법한 그런 아파트 단지였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가요? 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모름 아지르? 아지르 상대면 또 우주 지배자가 필수죠 이유는 없음 선수들이 원기옥을 모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? 현재 트위치 팔로워 1.4만명 1.4만명이 10만원씩만 싸주면? 어 네 네 싸드렸습니다 안쌌잖아요 네 뻥치 네 해드렸습니다 너도 안쌌잖아 그것도 당첨되면 100만원 싸야겠네요 저런 사람 특징 그것도 사지도 않음 심지어 당첨돼도 100만원 안 쏘 네 감사합니다 아까비 그걸 못 먹어? 아까운데? 근데 그나마 해볼만한 시도였다 지금까지 시도 중에 아깝습니다 아까비 올라왔나? 수고하세요 다음 지지 몇단 패티 쌓으실 예정인가요? 저 말은 이제 뭐냐 수능 망쳐서 재수하고 있는 사람한테 혹시 몇 수까지 하실 건가요? 이러는 거예요 이 나쁜 녀석 다시 카사딘 이렐리아 아크샨 뭐야 원딜 아크샨이야? 아니 뭐야 미드 아크샨에 원딜 이렐리아인가 이러면?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크샨 점화에 이렐리아 탈진인 거 보면 와 이거는 몰랐네 아마 저희 팀 아무도 몰랐을 거임 선생님 팀 선생님 팀 미드가 전판에 공사공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? 아니 뭐 샌 있었겠죠 더 나가 아크샨 어딨죠? 여기 있네요 안 먹어 너랑 안 해 우린 한번 파밍이나 하겠습니다 아크샨 상대로는 딜교환 할 필요가 없었음 어차피 안 돼요 다음에 바텀 네이슨 어차피 딜교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파밍하면 좋다 아크샨이 지금 타이밍에 로밍 갔으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로밍 안 가고 미드에 있는다? 전혀 무섭지 않은 왜냐 난 안 죽을 자신 있거든 아군이 당했습니다 파비 아 오케이 제압되었습니다 어 좋아요 바텀 바텀 근데 무슨 멱칠이 나온 거야 잡은 사이에 양쪽 다 좀 호동적인데요 아크샨이 갔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죠 어라라 이거 죽는 건 좀 아쉽다 힐압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오케이 힐 먹었다 그래도 딘탑 살게요 아이고 탑 멸망해버렸는데요 미드도 좀 멸망한 듯함 분위기 안 좋으니까 뮤토를 하겠습니다 좀 아쉽다 동넵 되긴 하는데 정멸이 있구나 아니 그 잭슨님 혹시 뭘 하고 싶은 거이 CS 안먹기 그 결정해버린 건가 아 기동신을 샀구나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 가는 중 누가 있긴 한데요 여기 탑은 저거 어떡하죠 모르겠다 일단 뭐 좋아 난 좋아 일단 잘 크는 중 탑이 괜찮아 괜찮아 탑 잔나식 클레이야 이 정도면 잭스가 아니라 잔나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 잡아준다면 굉장히 좋죠 좋아요 역전인데 아크샨 특징 한 번 죽으면 그동안 킬 딴 거 다 날아가 아니 죽으면 안 돼 저 챔피언은 저 정도면 캐리를 따기만 해야 돼 더 얻으면 킬 난 것 같기도 하고 더 얻으면 킬 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거랍게 아 어? 하서스를 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하서스를 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다운로봐도 아 너무 못했다 사실 처음에 좀 고민했거든요 미니언에 어그러가 끌려가지고 아니 스킬을 못 피했네 좀 신경돈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아 이건 좋아요 굿 렐리아는 왜 여기 있지? 뭐야 와드? 화면마인 있는 게 아닌데요 와드가 방금 박힌 거 보니까 맞습니다 와드? 와드? 포탐 사미라가 뭐 해준다면 되지 않을까요? 평타 아하 오케이 좋아요 나패드 나패드 이 정도면 그래도 나패드다 상대도 어차피 다 들어오는 조합이라 사미라가 힘쓸기면 나쁘지 않거든요 에이트록스만 어떻게 잘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 둘이서? 자발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아 빠졌다 사미라가 있었네 오케이 턴 어? 어 깜짝 놀랐어 노틸러스야 아니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 장난이 좀 심하네 저 친구 어 이건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요? 그래야 될 듯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? 와 너무 달아 잠깐만 뭐임 이거 프랍쇼? 아니 못참겠는데 근데 다서스를 노려보려고 했거든요 제하골도 디레인 다음에 다서스가 위쪽으로 갔네 아래쪽으로 안 오고 안 돼 와우 어디갔어? 하하하하 아트록스가 사라졌는데요 이게 맞다고? 왜 들어왔지? 도망갑시다 하소스가 굳이 드로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반품 좋아요 나야 좋지 하하하하 와우 갑자기 2200원? 미쳤다니 누가 선물을 주고 갔는데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이미 잡은 것 같아 느낌상 이미 잡은 듯한 오 와 텔레인 왜 이렇게 많이 차 아니 뭐야 이거 치감 가야겠는데요? 순간 좀 위기를 느꼈는데 나 하하하 도니아 사서 갑시다 마나 좀 더 채우고 갈 것 같나? 도와줘 바랍쇼? 저희 팀 다.. 어 네.. 카소스한테 돈 탐 도와줘 도와줘 상대도 무리 안하고 그냥 용이랑 바꿔먹는 듯한 와 이거 뭐야 아 아니 네 난 모르겠다 아 아깝다 사미라야 가다 보면 그래도 괜찮다 잡을 수 있을까? 아 좀 애매한데? 들썩 아하 오케이 좋았습니다 곧 좋아요 아니 상대 그 네 좋았습니다 사봉 뭐야 이거는 왜 여기 있죠? 네 파소스 여기 있지 않나? 아하 오케이 간대리 간대리 자 폴 진짜 오죠? 아 시간 끌기의 전략을 전멸을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? 절대 도망 못 가지 그냥 카사딘이라고 자 끝난 것 같은데? 잡아야 돼 저거 아 인생 아 오케이 오 왕 하하하하 어 너무 재밌어 9위 유니어습 유니어습 가버렷 아 너무 재밌어 이게 젤이지 아 아 와우 와 근데 다 피했어 상대 뭐야 어 맞아 버리 그래도 괜찮아요 야미야미 아 너무 재밌다 이게 젤이지 예지 예지 네 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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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